뗄이 teacher 어! 아하하하핳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없어 짠 뭐야? 신나게 신나게 지켜부 아휴 또 꼬리 또 꼬리야 아휴 오니당? 아니 뭐 아니 복권에 샀는데 아 됐다 아휴 복권을 왜 해 그냥 알지나 키워 알지나 어휴 알았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홍색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매주 복권을 사고 있는데 아니에요 알지나 키우라니까 계속 복권 같은 거 사면 복권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 제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죠? 우리 알지를 가지고 오늘의 운세나 한번 볼까요? 오 미래를 보는 오늘의 운세가 어떤지 오늘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그럼 새로운 콘텐츠니까 우리 바로 촬영하는 걸로 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슬림픙 알지나 네! 오늘은 우리 아르케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뭔가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알지를 가지고 랜덤한 숫자 단수라고 하는데요 1부터 1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아무 숫자나 하나코 찝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이어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온 프로그램을 여기 RG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지금 RG가 오늘의 운세에 RG를 가리고 이렇게 흔들어 달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제가 먼저 왜요? 친구랑 싸울 수 있다고 조심을 안 하는데? 아니 홍쌤 친구가 없잖아. 어떻게 싸워? 아니 줘봐 줘봐. 내가 해볼게. 자 저 갑니다. 제발 RG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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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르케도 한번 해줘. 어? 어? 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과 상담을 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아르케 보다 운이 좀 좋은걸로 우리 RG는 솔직합니다. RG는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고 재밌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RG의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슬기로운 RG 생활은 계속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로봇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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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놀이터입니다! 연애 운 그렇죠. 나쁜 거 관심 없는데 자 한번 들어봐요. 포기하세요. 무슨 짓을 하던 평생 못 소리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어 왜 이러지?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왜 이러지? 포기하세요. 아휴.. 잠시만요. 갑자기 약속을 주자. 무슨 짓을 하던 네? 평생 못 소리입니다. 평생 파이팅! 아니 저.. 못 솔도 아니고요. 아니.. 저도 여자친구.. 잠시만! 홀.. 야 소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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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했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